아... 고마워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뜨거워. 물 필요하시면 더 맛있게 드세요. 네. 냄새 오세요? 아니요, 아니요. 의사해요? 아니요, 아니요. 의사해요? 떡볶이 자체가 간이 안 돼 있는 건가? 아, 떡볶이 간이 안 돼 있어요? 아니요, 떡이에요, 떡. 야, 떡볶이가..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떡볶이 형. 어떡하지?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하지. 맛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상적이에요. 어떡하냐. 야, 오늘 어떡하냐. 오늘 맛이 이상하게 돼. 간이 안 뱉다고. 간이 안 뱉지. 아니, 오늘 뭐가... 아, 싱거워. 떡이 싱거워. 떡이 싱거워. 뭐가 싱거워. 그게 안 돼지. 그러니까 무거운 문제지? 그걸. 그거까지 나왔어요. 끝났다. 아쉬운 거. 뭐가 우울이지? 양념 이상이 많이 들어왔어. 튀김은 저 일단 빨리 튀기지. 알았어, 튀김 먼저 드려야지. 소식이 먹어서 튀김은 좀 말할 수도 있어. 맞아, 맞아. 그렇지. 한 번에... 이거는 약간 그 튀김에다가... 네. 이것도 한 번 잡으세요. 튀김에다가 그냥... 너무 튀김 먹먹이고. 네네. 직접 만든 거예요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, 지금. 진짜 튀김 진짜 맛있어요. 맛있죠? 나중에 노부에 튀김하셔도 될 것 같아. 아, 진짜로요?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이거 봐. 떡이 아직 양념이 안 배서... 이 떡 자체가 양념이 더 안 배 것 같아요. 떡 재질상 보니까 떡 재질상? 이미 충분히 밴 것 같거든요. 근데... 쌀떡을 드릴 거 그랬나? 쌀떡 한 번 좀 드려볼까? 그렇죠. 아, 쌀떡 있어요? 어, 있어요, 있어요. 각자 맛만 보시니? 네. 이게 낭불가... 이 쌀떡 어때? 이것도 많이 퍼졌어. 여기 다 퍼졌냐? 이게 너무 애매해. 이거 너무 애매해. 너무 애매해. 이거 많이... 너무 익은 것 같은데? 쌀은 내가 봐서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아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회의했는데 쌀떡은 안 나갔어. 아, 그거 회의했고... 네, 네, 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뭔가 좀... 죄송합니다.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. 아, 우리 지난주까지 맛있었었는데. 아, 진짜 맛있었는데. 진짜 맛있었는데. 야,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드시게 하셨다. 아, 많이 먹었어요. 더 먹을 거예요.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오늘 좀 맛이... 아니, 진짜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, 우리? 근데 오늘 물 양을 잘못... 저저를... 그거 말고는 우리가 따뜻한 게 없어. 저 궁합인가 했거든요. 진짜 만드시는 건가?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만드시는 건가?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행히 그걸로 저희가 입증을 했네요. 하하하하